구독 누르셨습니까? 저 하나 못 봤어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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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 있는 곳에 엠심 중 있어 어 저기 저기 나 저기 불러 들어왔다는데 비켜야 불렀지 아까 엠포 있었다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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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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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막 다 죽은 거 같거든 아 씨 총알이 많아 아 씨 매력적인 녀석들 진통제 어디 갔냐? 진통제 먹었는데 사라졌어 봤어 님들? 진통제 어디 갔냐? 진통제 먹었는데 사라졌어 봤어 님들? 여기 진통제 있었는데 요 아래로 갔네요 방송 잘못 나있나 확인해 본 거예요 366발 9화잖아 넌 죽었다 이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죽었어 진짜 죽었어 아 진짜 아 제발 죽었어 넌 인마 사망이 없어 나잖아 슈발 나잖아 나 뭐하는 거요? 아 나 UI 끄고 있었다 야 에반이냐? 아니 이게 UI 끄고 게임을 시작하잖아 에반하는 거요 슈발? 무슨 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버그가 있어 UI 끄고 게임을 시작하면 뭐는 UI가 사라지고 뭐는 UI가 있는지로 애매하게 게임이 들어가져서 구분이 안 되네 아 미안 저거 방금 진텐으로 사과한 거니까 버그야 버그 버그야 어쩔 수 없어 몰랐어 몰랐어 오늘 엄마한테 패폭 당했다 엄마가 두유 먹으러 갖다 주길래 엄마 두유 남자한테 안 좋대 엄마가 넌 쓸데 없잖아 엄마 두유 엄마 두유 형님 이거 엄마 두유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상처받았어 형님 어? 어? 길리도 입었어 어? 길리도 입었어 어? 길리도 주네? 다들 뭐 먹었어? 우리의 카고팔 4배율 다 카고팔 4배율 주나 보다 야 이거 이거 베트남전이잖아 이거는 모르겠당 간다 아 뜬다 너도? 나도 너도 나도 내가 설마 죽겠 짜아악 으아아아악 키리야 키리야 어디있어 키리야 키리야 올라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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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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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는건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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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배율은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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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 앵글 손잡이는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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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머리판은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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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림 아 오케이 완성 하하하하핳 어 잠깐만 다음 다음 어 오케이 하흐 빨쥐사~~~ 귀여운 빨쥐시 아 야 미치... 아하핫학하하하하하 아 신발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으아아아아아 다 좋다고 아하하하하하하 저 세 번째 아냐? 빠지신 야야 이렇게 혼자 먹을래? 나 탈 나는 거 잖아요 아니 나 혼자 먹을래? 안 저 사람이 이상한 말 한 거군 하하하하하 으흫 하하하하하 아니 좀 힘드라 하하